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위 연휴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증시가 20개월 정도 우리 삼성전자가 9만원에서 지금 5만 5천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전방위적으로 지수가 거의 20개월 만에 적정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좋지 못한 현재의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또다시 이슈가 부각되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인가 미리미리 선점해서 공부하고 그런 종목군들을 실시간으로 선별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기술적인 관점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공시나 오버행 이슈들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은 봐드리기 어렵지만 재무제표까지 체크를 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분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관심주로 설정해 드릴 테마는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왜 카메라 모듈 관련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카메라 관련주들을 제가 준비했는지 이후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지금 아이폰14가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14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4 시리즈들이 출시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프리미엄폰에 대한 탑재되는 초고화율의 고화질의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그런 제품 니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하나씩 탑재가 되었던 부분들 전면 후면 합쳐서 두 개가 탑재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카메라가 후면에 세 개가 탑재가 되고 전면에 하나가 탑재되는 네 개가 카메라로 활용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우리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이런 LG 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카메라 모듈을 조단위로 납품하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만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자동차, 미래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어떤 기업들이 납품하는가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에 대한 카메라 모듈 어디다 누가 납품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애플이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카로 넘어가고자 하는 대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애플카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드는데 그 애플카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은 과연 어떤 업체의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기존에는 스마트폰 부품에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전장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테마를 한 번 더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지금 아이폰 14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기술적으로 첫 번째 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 두 번째 실적이 적자가 아닌 기업들을 오늘 같이 실시간으로 선별해서 공부해보고 걸러내는 과정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점인지 고점인지 그 부분만 판단해서 종목들을 추려내고 두 번째로 우리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 수차적으로 우리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성우전자라는 종목입니다. 광학기기 부근에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지금의 구간이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일봉상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고가의 영역이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주 성우전자 지금 바닷건 우리 저가에 매수하기 좋은 기술적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설정을 하지 않고 제가 일단은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두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파워로직스의 일봉상 차트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변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가 일봉상 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바닷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계속 6천원 그리고 이 만원 구간 이 박스권의 등락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그리고 이 저점은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이었고 지금 또다시 이 코로나19 폭락장 즉 2년 전 우리 뭐 30개월 전 우리 작년 재작년 2020년도 3월달 코로나19 폭락장 터졌을 때 그 저점 수준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로직스 종목도 우리 카메라모드를 만드는 업체로서 동사 우리 지금의 구간이 우리가 만원일 때 사면은 지금 구가 가격까지 마이너스 40%가 손실이나 지금 바닥에서는 오히려 저가의 매수를 해서 위로의 상승을 누려보기 적절한 저점이다라는 것 점에서 이 종목도 저는 긍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확인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동은 아나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은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일봉상 추세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했을 때 동 종목은 일봉상 매도하기 좋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우리는 이번 시간은 바닥에 사서 길게 들고 갈 종목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찾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은 아나텍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이긴 하나 저는 이 종목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관심 종목에서 종목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픽셀 플러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목요일 기준 장중 플러스 9%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관련 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13,000원까지의 시세가 나왔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7,000원 구간 반토막 정도 조정받은 이 바닥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외로 이미지 센서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매기가 유입됐다라는 관점에서 이 직전의 매물들을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라는 관점에서 동종목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코닉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코닉스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초정밀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도 주가가 15,000원짜리가 지금 반토막난 지점까지 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슈들이 스마트폰 부품주로서의 시세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전장과 관련된 부분들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는 돌고 돈다. 그 관점에서 일봉상 바닥에서 잡았을 때 우리 추세 상단까지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저점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세코닉스 초정밀 카메라 렌즈 관련주로 저는 긍정적인 기술적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G 이노텍 차트 보도록 할 텐데 LG 이노텍 시카 총액이 거의 뭐 8조에 가까운 8조에 육박하는 우리 대형 우리 그런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OLD부터 뭐 PCB FPCB 관련된 제품들 우리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고 지금 이제 테슬라와 카메라 모드를 납품하냐 안하냐 조단위 계약을 협상 중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저점에 비해서 저점이 8만원인데 지금은 주가가 약 40만원 30만원대까지 이미 주가가 4배 그리고 5배 가까이 이미 올라간 상황입니다. 물론 네 동사 아직 대무제표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적이 무궐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4배 5배 시세가 나왔다 라는 관점에서 일봉사는 저점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은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종목의 매수하기 좋은 저점을 오늘 시간 같이 한번 찾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LG 이노텍 X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구간도 바닥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지금의 구간은 일봉사 추세 하단 구간까지 하방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추세 하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추세 하단까지 빠져야 즉 11,000원 정도까지 빠져야 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지점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옵티스 종목도 종목의 나쁘다 주차를 떠나서 일봉상 조금 더 바닥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타이밍에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세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통 종목도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우리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입니다. 동종목의 시가총액은 10조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에 우리 삼성전기가 우리 카메라 모드를 납품하고 테슬라 자동차에 전기차에 자율주행차에 우리 5조원 규모의 카메라 모드를 납품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협상 중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차트를 좀 길게 땡겨서 보도록 하면 일봉상 이 종목이 코로나 터졌을 때 만들었었던 저점이 8만 5천원 8만 6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저감에서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의 구간이 과거의 박스권 상단인 우리 15만원 16만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는 매도하기 좋았던 구간이었고 또 여기 구간이 저항구간이었고 저항구간이었습니다. 15만원 16만원이 원래는 삼성전기의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코로나 유동성 공급되면서 돌파했고 22만원까지 8만원에서 22만원까지의 약 3배 가까운 상승이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일봉상 바닥이 아니다. 물론 실적 증가하고 테슬라의 카메라보드를 납품하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10조의 기업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구간은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2중바닥과 3중바닥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삼성전기 종목처럼 3중바닥을 다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 종목은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를 떠나서 지술적으로 지금 바닥이 아니다 라는 시지에서의 관심종목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구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초소형 카메라무들 CCM에 장착되는 카메라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일봉상 큰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 이 스타팅 포인트가 이 종목도 4천원 정도로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8천원 구간이 저는 일봉상 저점인가에 대한 물음의 저점이 아니다. 여러분들 발바닥 그리고 몸 여기가 이제 얼굴이라고 봤을 때 발바닥부터 여기 정수리까지 우리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지금은 딱 몸통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도 그럴싸하고 떨어져도 그럴싸한 딱 반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 관심종목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동종목이 4천원까지 빠진다면 거기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구전자 종목 관심있게 추척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트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큰 관점에서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바닷건에 위치를 해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주가가 우리의 2012년도 2011년도 이때가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전성기였어요. 우리 카메라 LG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되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때 갤럭시 1 갤럭시 S2 갤럭시 S3 이런 제품들이 천만개가 팔렸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2만6천원까지 폭발했었던 종목이 바로 파트론 종목이 되겠습니다. 파트론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외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 많잖아요. LG도 있었고 지금은 사업을 접었지만 과거에는 LG나 모토롤라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의 카메라 모드를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과거에 2만6천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일봉산 이 종목의 최저점 구간이 6천원에서 8천원 구간이 이 종목의 과거 2만6천원에서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2중바닥과 3중바닥과 4중바닥 5중바닥 그리고 6중바닥 그리고 지금이 7중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봉산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일봉산 저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후반부에 설정 체크를 해드릴 재무적으로도 이 회사가 괜찮다면 우리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바닥에서는 기간 보유하면 우리가 과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고 수십 퍼센트의 상승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던 그 구간까지 지금 빠져있다고 했을 때 지금의 구간은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여진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탑 엔지니어링은 2차전지 카메라모들 이런 쪽으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2018년도 2호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의 구간이 우리가 한 5년 6년 7년 동안의 저점을 지금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이 2016년도에 한번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5,400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또 5,4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이 5,400원을 이탈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우리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서 탑엔지니어링 종목도 과거에 1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5,000원 6,000원까지 15,000원에서 3분의 1 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구간이 일봉상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은 1,000억원 정도로 작은 코스탑 소형주긴 하지만 지금의 저점은 6년 7년 만에 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점이다 라는 취지에서의 오케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동종목 우리가 남북경협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 이 종목의 최저점 구간이 바로 지금의 구간입니다. 과거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저점 매수 기회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저점의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700원대 600원대 살 수 있는 기회는 10년 동안 딱 네 번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 네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BW 생명과학 종목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의 차트를 크게 우리가 땡겨보도록 하면 이 종목이 2017년도 이후에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자 우리가 재무제표도 우리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차트로도 확인을 해보고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보고 공시도 확인을 해보고 이슈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5년 만에 도래하는 5년에서 6년 만에 도래하는 저점 구간에 SBW 생명과학 종목이 위치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이제 카메라부드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는 광학 필터와 홀 센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센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는 카메라모드와 관련된 부분들에 적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미래차 자동차 전장의 센서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은 생명과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서와 광학 필터 이런 부분이 카메라모드 관련주로 부각이 된다 라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이고요. 무선데이터 그리고 카메라모드 명예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차튼을 딱 보면은 지금의 구간이 고점 영역대에 걸쳐있습니다. 일봉상 매도하기 좋은 구간까지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우리는 또다시 주가가 9천원 밑으로 빠졌을 때 바닥에서는 관심있게 보셔도 좋다. 9천원 8천원 구간은 빠졌을 때 우리 추세하단 저가 매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은 고가에서 차익신연이 떨어진다면 밑으로 8천원 9천원대까지 하방이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나무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의 성장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금의 구간이 일봉상 추세상단 분할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종목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종아리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던 카메라 모듈 관련지들에 비하면 저점이라기보다는 종아리에서 허벅지 정도까지 일정수준 올라온 기술적 구간이기 때문에 더 저점인 종목을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종목에서 삭제를 하고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iWin 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카메라 모듈 핵심 소재인 이미지 센서용 그런 CSP 제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미지 센서용 그런 그런 포토센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Win 플러스의 우리 일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2015년도부터 제가 저점과 저점을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저점과 우리 차트가 조금 안보였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바닷건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의 구간이 2015년도에서 만들었었던 저점 그리고 2017년도 말에 만들었었던 저점 그리고 2018년도 연말에 만들었었던 저점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 그리고 지금의 7월달 8월달 지수가 무너졌을 때가 이 종목이 2015년도 2015년도 이후에 약 7년 동안에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한 기술적 저점에 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원 아이원 저점이 저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종목이 만들었었던 저점이 650원 이었습니다. 이 650원 부근까지 지금 가격 라인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져서 이 종목이 무너진 건지 이 종목에 악재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해성옵틱스 네 지금의 구간이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감점에서는 상장 이래 최저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저점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퓨런티어 종목인데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정보 일정을 통해서 이 종목의 공모가가 얼마였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정보 일정 들어가서 공모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0원에 신규 상장 당시 공모가가 15,00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빠졌을 때가 이 종목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16,000원 즉 공모가인 15,000원 금방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가 3만원까지 단기간에 100%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바로 15,000원과 16,000원을 깨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중바닥을 다질 때 지금 퓨런티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타트를 이렇게만 보면 22,000원도 저점입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하방을 15,000원 16,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 혹여나 잡았는데 15,000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30% 혼실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16,000원까지 빠지면 거기서 적감 매수 기회를 퓨런티어 종목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종목은 관심종목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액트로라는 종목인데요. 일봉상 차트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 2018년도 이후에 지금의 구간이 거의 최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후반부에 살펴볼 예정인데 차트상으로는 5년 동안에 그리고 6년 동안에 만들어진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을 지나고 있다. 즉 저점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노블 M&B 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프로젝션 TV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투사용 광학체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관련된 부분들이 프로젝트 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입체의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메타버스나 빔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거나 현실화가 되었을 때 관련된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4만 3천원 구간까지의 고점이 있었고 지금의 구간은 4만원에서 2천원까지 20분의 1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동종목은 일봉상 지금의 이 박스권 하단이 저는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의 상장 이후에 상장 이유는 아니네요. 더 큰 고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최저점을 올해 찍었다. 올해 찍었던 이 추세 하단은 이 종목의 추세 하단은 매수하기 좋은 저점 영역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응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4천원 5천원 6천원까지의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노블 M&B 종목 저점이다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MCNX라는 종목입니다. MCNX 종목은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산 큰 관점에서 보시면 그동안 이 회사가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CNX 종목의 과거 2016년도 2018년도 저점이 8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천원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는 3번 주어졌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천원 8천원 그리고 8천원의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주가가 6만6천원까지 약 8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의 구간은 일봉산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일봉산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종목이 1년 2년 동안 우상양 추세를 유지해 나가다가 이 추세가 꺾였다 어떻게 꺾였다 우하양으로 전환이 됐다 라는 부분은 지금 이 우하양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MCNX 종목이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고가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우하양 채널을 만들고 있다 추세를 만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찾는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 종목을 보도록 할텐데 이 종목도 과거 주가 6천원에서 더 큰 관점에서는 주가가 코로나 터졌을 때 4천원 저점에서 3만 6천원까지 8배 이상 시세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우리 저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어깨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처럼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지금이 오른쪽 어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추세에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점이 아니다. 관심 종목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라온피플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검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서 이 제품이 정상적인가 불량인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신호처리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 이런 쪽으로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카메라 인지를 통해서 카메라에서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 검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주행도 카메라 모드를 통해서 반도체로 우리가 카메라 화면들이 입력이 되면 그것을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운행이 되는 것처럼 동사도 불량인지 아닌지 카메라로 판독을 해서 그 데이터값을 기반으로 이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일봉상 저점이다 라는 것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일봉상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면 상장 전에 우리가 14,000원에 상장이 됐지만 지금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14,000원에 상장이 됐었던 이 종목이 지금은 가격이 거의 3분의 1 토막난 구간까지의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 저점에서 시청자 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EM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이 포켓몬고 관련된 종목으로도 과거에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카메라모듈용 오토포커스 액츄레이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포켓몬고 관련주로 6만6천원까지도 시세가 나왔었다. 증강현실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선 고가가 2만4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을 깼어요. 5,300원을 깨고 4천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구간에서의 더 매수하기 좋은 저점이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IEM 저점이다.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아시아 옵틱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코아시아 옵틱스는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와 모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전고가가 18,000원 정도가 됐었던 회사인데 이 17,000원 18,000원 고가에서 최근에 거래정지 당하고 거래정지 거래재개된 이후에 이 저가를 최근에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원래 이 종목의 저점은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2,000원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2,000원이 단기 목표가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지 구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코아시아 옵틱스 같은 경우는 2,000원이 단기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된다 라는 관점에서 아직 이 종목은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저점은 맞다 라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우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차트 보니까 과거에 7,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저점을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면 주가가 800원에서 1,200원 정도 이 저점의 구간은 매수해놓으면 주가가 1,200원에서 2,400원까지 100%가 올라가고 또 주가 1,000원에서 7,000원까지 또 7배가 올라가는 기염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OIC 이제 손떨림 방지와 그리고 AF 자동 초점 장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과거에 우리가 1,000원 초반에 잡았을 때 100%가 올랐고 1,000원 초반에 잡았을 때 600%가 올랐고 지금의 구간도 1,000원 초반에 잡는다면 추수의 반등 구간에서 큰 상승을 좀 노려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우리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종목을 추려봤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첫 번째 단계로 차트상 저점인 것만 추렸는데요. 이제는 이제부터는 우리 재무제표상 우리 흑자전환하는지 우리가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보고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청산가치까지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의 원픽 종목을 마지막에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전자 종목부터 우리 재무추위를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추위를 보고 가도록 할텐데요. 재무추위를 좀 보시기 편하게 여기다가 좀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 차트를 이렇게 좀 땡겨서 우리 좀 보시기 편하게 재무추위를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성우전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출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400억 정도 되어선 매출액이 1400억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상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려져서 조금 올려야지 시청자분들이 잘 보이실 것 같네요. 올려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2년 동안 잠깐 적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올해 2분기까지 소폭이나마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적자 기업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오케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파워로직스 종목을 보도록 할텐데 파워로직스는 시가총액 2000억 정도가 되는 코스타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우리 실적이 기존 2004년도 매출액 1000억에서 2019년도 매출액이 1조 1000억원 정도로 그동안 15년 정도 지나는 기간 동안의 회사가 외형이 매출액 1000억짜리 회사가 매출액 1조 1000억까지 증가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적이 증가한다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2019년도 당시에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상승했었던 이유는 실적과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모멘텀이었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우리 매출액이 2,000억 감소하고 우리 영업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실적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4개년도 연속 적자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개년도 연속 적자인 것은 맞다. 그리고 올해 반기보고서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맞지만 지금 당장 4개년도 연속 적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수천억 그리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었던 회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3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아니다. 크리티컬한 재무제표상 결격사유는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세모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흑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크리티컬한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고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인데 크게 보니까 이 종목도 픽셀 플러스가 이렇게 보면 저점인 거 맞는데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지금 어깨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 지금의 구간이 우리 실적 천억에서 300억까지 매출에 급감했다가 이제 실적이 400억 500억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아까 살펴봤었던 종목들보다 일봉상 더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픽셀 플러스는 관심 종목에서 다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종목의 연간 실적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출액이 천억 원 정도 안되던 회사가 지금은 당년 기준 매출액 4,400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외형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가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점에서 세코닉스 지금 구간은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간 바닥에 위치해 있다 라는 관점에서 재무제표 긍정적이다. 오케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트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종목이 정말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튼실한 것 같아요. 2006년도 당시에는 매출액 400억짜리였던 회사가 2021년도 매출액 1조 3천억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 최초로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이 회사는 우리 고객사 삼성전자나 과거에 있는 LG전자나 모토롤라 이런 스파드폰 만드는 업체들에게 부품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납품함으로써 우리 2019년도부터 매출액이 조단이 영업이익도 단 한 번도 적자전을 기록한 적이 없는 굉장히 건신한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구로 봤을 때 이 회사 재무제표가 지금까지 본 회사들 중에 가장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 우리 매출액이 6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2012년도 차트를 보시면 이때예요. 2012년도 주가가 5천원 정도 지날 때 4천원 정도 지날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200억이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600억 짜리가 1조 3천억까지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700억까지 굉장히 큰 실적의 증가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액이 2천억 감소하고 3천억 감소하면서 지금은 2기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상 영업이익 1억원 정도로 흑자전환을 기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금은 적자전환이 2개년도 3개년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래도 15년 넘게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실적 매출액 조단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이나 이런 쪽으로의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2개년도 3개년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점에서 세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안 좋다 라기보다는 중간 정도 적자전환된 거는 부정적이지만 이게 관리종목까지 진행될 사안은 아니다. 라는 것 점에서 관심종목 유지는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18년도 2천억에서 지금 매출액이 천억원 정도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사는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회사의 외형이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가 회사의 매출액이 반토막 나고 그 매출액이 조정된 부분을 아직까지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재무제표상 저는 X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종목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 SBW 생명과학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우리가 매출액이 2천억 기록하다가 지금은 500억으로 매출액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재무제표상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X의견 관심종목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IWIN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도 매출액 300억짜리 회사가 매출액 90억 정도로 매출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야 회사가 성장하는 건데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X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종목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성옵틱스 종목이 되겠는데요. 2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2017년도 우리 매출액 3,400억 기록하던 회사가 이번에 매출액이 1,400억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분기상으로도 매출액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술적으로 저점인 건 맞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액이 극감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심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로 종목입니다. 액트로 종목도 2020년도 실적 1,300억 에서 900억 으로 적자전환이 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너무 저점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외형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반기보고서상 적자가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출연해야 제가 원픽 종목을 선정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종목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적자 기업들은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노블 M&B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매출액 1,500억 까지 성장하던 회사가 지금은 작년 기준 매출액 200억 까지 1,500억 에서 매출액이 7분의 1 토막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주가도 그에 따라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지금까지 걸었다. 라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하게 적자가 뜨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취약한 회사다.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하는 게 기업의 이문을 챙기는 게 기업의 목적인데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정도의 적자가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저점이나 저점을 사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자금 조달이 돼서 당장의 자본점식이나 이런 문제들은 불식을 한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적자가 지속되면 또다시 관리종목 지정리스크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심종목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도 매출액이 300억에서 매출액이 반토막 나고 작년에도 매출액이 200억 정도로 재무제표상 시가충액 1100억짜리 회사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시가충액 한 500억 미만인 회사의 재무제표로 보여집니다. 재무제표상 이 회사도 부정적이다. 관심종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M종목입니다. IM종목이 보차트 보시면 여기 지금 재무제표상 적자 적자 적자를 떴기 때문에 3개년도 연속 적자였다. 그러면 작년에 적자가 떴으면 이 종목은 관리종목에 지정이 될 뻔 했습니다. 작년에 흑자전환을 기록하면서 4개년도 연속 우리 적자를 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2분기에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과거의 정점 전성기가 매출액 3,400억이었고 지금은 매출액 1,500억 수준까지 회사의 외형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재무제표상 액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너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너무 저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재무제표상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봤을 때 회사가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냥 조금 더 기왕이면 저점이면서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하는 취지에서 관심종목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조금만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IM종목 관심종목 추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아시아옵틱스 종목인데 이 회사 차트 보시면 회사의 외형은 2018년도 91억짜리였던 매출액이 1800억으로 외형은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회사예요. 그래서 많이 물건을 파는데 적자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회사가 올해 1분기 2분기에 흑자전환한 모멘텀이 있고 매출액 2천억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반기보고서상 2천억 정도 라고 하면 연말까지 약 4천억 정도 영업이익 약 100억 정도로 흑자전환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재무제표는 안 좋지만 최근 매출액 추이가 91억에서 매출액이 올해 반기상 올해 1월 1분기 2분기 매출액 2,100억 정도 영업이익 50억 정도로 최근 매출 외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좋지 않았다.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제 흑자전환 하기 시작하는 턴 어라운드의 구간이다. 라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 삭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종목입니다. 과거에 매출액이 600억, 700억, 800억, 900억 나오던 회사가 2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분기보고서 상으로도 적자가 아직까지 회소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왕이면 저점이라서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기술적 대응하기에는 적절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점인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실적이 적자인 회사들은 제하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남은 5분 동안 이 종목들 중에서 원픽 종목을 제가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우전자 종목 차트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텐데 이 회사가 일단은 최근에 거리대금 터진 부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직전에 이 매물들 몇 달 동안 만들어낸 매물들을 소화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위한 대시세 초입을 지난주 9월 7일 수요일에 우리 기준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성우전자 최근에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픽 후보 종목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파워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도 사실 굉장히 저점에 위치했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바닥에서 거래대금도 터진 부분들 확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군에서 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종목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세코닉스 종목도 저점인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기간 보유하실 분들은 이 바닥에 사서 길게 보유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 부분 수급을 거래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수급이 아직 시장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세코닉스 우리 관신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파트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종목이 실적이 원탑이라도 원탑인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점이라서 이 종목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막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저평가 종목이라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삼성전자든 애플 아이폰 14든 파트론이 만들어내는 카메라 모듈 공급받아서 테슬라든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든 앞으로 미래차 카메라 모듈이든 거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과거에는 시가총액 조단위로도 넘보는 그런 과거가 있었을 만큼 과거력을 봤을 때 실적 전고하고 바닥에서 기간 보유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파트론 종목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탑 엔지니어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삭제하도록 하고 마지막 우리 코아시아옵틱스 종목 보도록 할텐데 실적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대행하실 분들은 바닥에서 손질 잡고 목표가 1800원 2000원 잡고 대행하시기 좋은 종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봤었던 성우전자나 파트론 종목처럼 실적이 월등하게 좋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코아시아옵틱스도 마지막 경쟁에서 종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픽이라는 게 여기서부터는 정말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래량 터진 종목을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기준으로는 성우전자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 성우전자가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매물을 뚫어낸다는 것은 위로 상방을 저는 크게 우리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방의 구간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단기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성우전자 종목을 단타 원픽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실적 견고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회사가 과거력을 봤을 때 정말 걱정 없이 바닥에서 들고 갈 종목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파트론 종목을 원픽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종목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종목의 취향 차이가 한 종목은 단타 단타 종목이고 한 종목은 중장기 종목이라서 중장기 종목은 파트론 그리고 단타 종목은 성우전자 종목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와 오늘은 카메라 모드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테마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지금 바닥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 그리고 재무제표상 좋은 회사를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함께 공부해서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함께 즐거운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화요일에 장중 방송 11시 12시 장중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한가 잡는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